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까운 박영선 전 장관, 박 전 장관을 총리해 그리고 양정철 전 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곳을 알려줬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마 질러복이고 띄워복이 아닌가 간복이다 이렇게 보는데 언론에 띄워보면 1차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파괴 공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박영선 장관 내외 그 남편 이원조 변호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 집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친해요. 양경철 양비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해서 한때 말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양경철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추천했고 나중에 뭐 자기는 빠져났다.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가까우니까. 야 너 네가 추천했고 네 문제는 완전히 다 어쩌고 했다 가더라? 너 사실이야? 그랬더니 형님 추천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 만나지를 않고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경철 비서관을 믿어요. 일단 오늘 하루 종일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나온 보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람들 발탁설입니다. 오늘 아침 이른 아침 6시쯤에 한 두 매체를 통해서 보도들이 나왔어요. 단독 보도 성격으로. 새 국무총리의 박영선, 새 비서실장의 양정철 두 사람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3시간 뒤쯤 양정철 전 원장이 뭘 더 할 생각이 없다라는 당사자에 부인하는 내용이 알려졌고 그다음에 해당 보도가 나온 지 한 3시간 지나서인가요? 대통령실에서 공식 라인 그러니까 공식 공보라인을 통해서 이런 건 박영선, 양정철 카드는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좀 더 네이밀한 대통령실 상황을 알고 싶어서요. 전지현 변호사님. 일단 아까 시간대별로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이 카드를 검토한다는 게 공식적인 공보라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런 보도가 전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 보도가 나온 게 오늘 오전 5시 50분이었거든요. 정확히 언론사 두 군데서 이게 보도가 됐어요. 검토되고 있다고 총리, 비서실장, 박영선, 양정철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 9시 50분이라고 돼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알림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공지가 된 거는 제가 받은 거는 8시 50분이었거든요. 1시간 전이죠? 8시 50분이니까 3시간 만에 이게 진화가 된 거예요. 공식 라인, 언론과 대응해서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은 대변인실입니다. 대변인실이 대통령실의 입이고 내부에서 진행되는 각 비서관실에서 진행되는 사정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서 밖으로 언론에 대응해서 이게 대통령실의 사실을 전해주는 게 대변인실인데 공식 라인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으니까 이거는 아니고 그럼 어느 라인을 통해서 이게 나가는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기사의 출처고 취재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라인인지 그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 변호사께서도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에서 몸을 담으셨으니까 내부 상황을 어느 정도는 잘 아실 텐데 공식 라인이 아니라 일단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나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공식적으로 여기서 부인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겠죠? 아니, 검토를 안 했다고는 하는데요. 인사를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일단은 경력을 가지고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3단계 인사 검증하고 이렇게 있을 때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되면 어느 정도 소수의 군을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정말 아예 검토를 안 한 건지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나온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거는 상상할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식 라인에서 대변인실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니까 별로 가능성 있는 그런 인사 등용은 가능성 있는 그룹으로 검토를 한 건 적어도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관계자들의 얘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공식, 공보라인, 대변인실을 통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실 림바 글쎄요? 어떤 측근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영선 전 장관은 여의도 정치와 행정에 밟고 민주당 출신의 여성 총리의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양정철 전 원장은 과거에 청와대에서도 몸 담았고 야당과의 협출을 이루 적임자다. 일단 이렇게 오늘 아침, 일요일 아침 6시쯤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갔다가 뭔가 여론이 안 좋다고 평가했는지 스스로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 공식 입장으로 아니다,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거든요. 김지연 의원님, 김 의원님께서 어쨌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셨으니까 경험이 있으셔서 일단 여론, 민주당, 여당, 혹은 언론의 간을 보겠다고 여론을 좀 띄워보겠다는 취지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런데 이제 각 대통령마다 또 정권마다 인사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보면 언론의 사전에 누가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분이 실제 임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언론을 통해서 검증 내지 세평을 들어보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시차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바 없다 그렇게 완전하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토한 바가 없다면 사실 세평을 들어보거나 또 사전에 띄워보고 어떤 반응을 볼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대변인실의 반응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또는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다면 그것은 또 실질적으로 반응을 보고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임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만큼의 결정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면 사실은 세평을 들어보고 인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보도 경쟁하는 언론사의 누설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결과적으로 단계적으로 본다면 세평을 들어보고 이런 인사를 하려고 띄웠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도 경쟁을 통해서 그냥 이게 흘러진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이 만약에 인사권자가 반응을 보기 위해서 언론에 띄웠다면 그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검토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대변인실을 통해서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를 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보도 경위와 그 안에 우여곡절을 떠나서 김재현 의원께서 보셨을 때 여전히 박영선 총리, 양정재 비서실장 카드는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벌써 대변인실을 통해서 검토한 바 없다 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나중에 검토를 하고 인사를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여선행정관께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겠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때는 죄송하다, 사죄, 총선 참패된 메시지가 없었다가 그 뒤에 나중에 또 핵심 관계자가 나와서 백브리핑 의식을 통해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래저래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다. 이런 것처럼 어제, 오늘 뭔가 용산 대통령실이 글쎄요, 혼선을 빚고 혼란을 빚고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모두발언이나 아니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참모그룹에서 지난번에 의대 증언 관련해서는 정책실장이 한번 나와서 수습을 했는데 아직 열려 있다. 어제도 똑같이 대국민 사과 부분이 없어서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사과를 하셨다. 그게 또 나중에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 인사도 실제로 검토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에 진지하게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높으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야당 후보군들을 추리는 과정에서 아마도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비서실장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리크가 되면서 사실상 이분들을 실제로 검토하기가 힘들어져서 그리고 또 아까 오늘 지금 시간상 순서로 보면 양정철 원장이 본인은 안 하겠다. 확실하게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확실하게 이제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리크라는 건 이제 어떻게 확정되기 전에 흘러나온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글쎄요. 여기에 더해서 일단 이런 흐름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의 유일한 지역구 현역 의원. 김종민 의원이 이른바 새로 생기는 정부특임장관에 임명되는 거 했다. 아닌가 했더니 김종민 의원도 연락받은 바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오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새로운 내각이 꾸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런데 3시간 만에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했고요. 공식 창구를 통해서. 그런데 이걸 그냥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이 박영선 전 장관 보시는 그리고 양정철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을 가진 민주당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청문회 때 양정철 전 원장을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2015년에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연말에 이제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번 얼굴을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식사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앙검사장님 근무하시는 동안 양정철 씨 몇 번 만났습니까? 한 두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거는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한 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2016년 제가 고검검사로 있을 때 공식 사퇴 기한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전까지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냐.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양정철 전 원장을 언급한 번 저 장면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전지현 변호사님. 그럼에도 이번 보도가 허투루 들릴 수 없는 게 실제로 보도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윤 대통령이 훨씬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양정철 전 원장과 인연이 깊다.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것만 가지고 그렇게 깊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게 저게 지금 주광덕 당시 의원이 국감에서 이렇게 윤석열 당시 총장을 이렇게 다그치는 장면이에요. 그때만 해도 사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었으니까 저기였거든요. 그래서 양정철 원장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었더니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 총장이 좌천돼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구고검에. 그때 있다가 2015년에 아마 총선 출마를 권유를 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공직자 사퇴 기한 전에 2016년에 총선이 있는데 나가지 않을 건지 그때 한번 의사를 떠봤다 그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을 발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두 번 정도 봤다 그러고 2019년에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을 추천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출마 권유하고 검찰총장에 추천하고 중앙지검장 때 두 번 만나고 이렇게 크게 네 번 정도 이렇게 인연이 나오는데 뭐 어쨌거나 양정철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어떤 감정이 호의적이고 좋았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만났고 그렇게 인연의 뿌리가 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확신을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친분 관계는 있어 보이니까 조금 전에 박지원 당선자가 둘이 친하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친하다 그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를 하고 같이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 선거 기획사는 아니거든요. 지지율 올려주는 그런데 지금 전혀 이렇게 다른 대척점에 있는 민주연구원장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친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연결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연결도 연결이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보이는 전지현 변호사 말씀은 대통령실이 추구하는 협치에도 맞지 않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협치라는 것도 자존감이랑 어떤 나의 중심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건데 민주연구원장 민주당의 싱크탱크는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이기려는 그룹이었잖아요. 누구는 뭐 보수를 짓밟았다 뭐 이렇게까지 좀 과격하게 표현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김수인 평론가님.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박지원 당선인의 얘기는 검찰총장도 윤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을 추천한 것도 양정철 전 원장이고 그런데 양 전 원장 얘기는 앞서 본인은 어떤 일을 할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윤 대통령과 연락을 하니 아니다. 인연이 끊겼다. 이게 본인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 설이 나오게 된 경위라든지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 이제 다른 패널분과 달리 대통령실 부근에도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그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결과적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정철 전 원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을 것이고 앞으로 입지가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양정철 원장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됐고 이것이 정권의 교체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파다해요. 친명계 당원들이나 이쪽에서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잠깐 나왔다가 이게 은근히 묻힌 보도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집안 차원에서 가까운 지금 거리에 있는 수행을 하는 황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실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 원장 시절에 수행 비서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양정철 실장관의 관계는 이제 좀 오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중간에 있는 인물이 있긴 있죠. 양정철 원장과 윤 대통령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물론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민주연구원에 취업이 된 건지 이런 경위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교집합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그래도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이쪽에서는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양정철 원장이 글쎄요 정치 자체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민주당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차원이었다면 아마 이 설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경에 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고 저는 어쨌든 대통령실의 의도 대통령의 의중을 떠나서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실장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야권 내에서 뭘 해보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낙인 효과로 그치고 말았고 이게 잘못 비춰지면 이제 야권 갈라치기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나 여당 이런 점들을 오히려 굉장히 스스로 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양 전 원장은 본인 뭐 더 할 생각도 없고 지금 윤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가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하긴 했는데 과거에는 실제로 윤 대통령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총선 출마도 권유했고 실제로 검찰총장에 추천한 것도 양 전 원장 아니냐 이런 것까지 재소환이 됐고 또 한 명 인물 총리 설이 불거진 박영선 전 장관은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오래된 인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잘합니다. 옛날부터 이분이 원래 그 전시기획을 했더라도 굉장히 기획력, 연출력, 연기력 이런 것이 남들보다 굉장히 좀 차별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얌전한 분처럼 나오셨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습관도 그렇게 얌전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기획력, 연출력, 연기력 차별화된 사람이고 왜냐하면 전시기획사 대표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얌전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박영선 전 장관이 얘기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렇죠. 본인이 20년 전부터 본인이 MBC 기자 시절부터 기획 전시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깊다. 기사가 단순히 친하다고 해서 총리 안 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인연은 윤 대통령 부부와 깊고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고려 안 한 건 아니다. 이런저런 반증은 아닌지 김지연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또 윤석열 검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도 인연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어찌 됐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과연 이 인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지금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단순히 한 사람을 내세워서 어떤 공직에 앉히는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인준 표결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각을 통하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에 굉장히 성격이 강한 분인데 저분이 만약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몰골 파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있다.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국무총리에 앉힐 수 있느냐. 저는 그 자체가 크게 고려사안이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물론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대통령 영부인과 친한 것이 일종의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강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엄중한 사안이고 총선 결과 이후에 지금 인적 세신 단계에서 과연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한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협치 문제 또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줘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저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까지 거론하는 것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맞지는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기 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에서 하버드 미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을 때 비슷한 시간에 미국 유학 중이던 박영선 전 장관이 등장해서 저 또한 당시에도 저희 뉴스탑10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보도가 나오자마자 양정철 전 원장은 잘라 말했고 더 일할 생각도 없고 인연도 더 이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박 전 장관은 본인 일정보다는 조금 더 일찍 국내로 귀국을 한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 오묘한데요.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빨리 본인의 미국 체류 일정보다 더 빨리 한국 들어오겠다 한 게 지금 언론 보도된 시점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약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립이 세신 분입니다. 중기부 장관 하실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하실 때도 굉장히 소신 있게 강단 있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서 단순하게 만약에 실제로 박영선 장관을 조금 의미 있게 검토했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협치 아니면 야당과 뭔가 일부 장관 같이 추천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그런 약간 협치의 대상으로 뭔가 검토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이제 언론 보도 약간 계속 이제 단독 보도 나오는 거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박영선 장관과 양정철 비서관을 막기 위해서 약간 리크시킨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 잘 바로 안 하다.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비서관이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내부에서 이분들을 막기 위해서 리크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총리와 장관이 될 수 있으니까 용산 누군가가 이거 언론에 흘려서 오히려 못하게 막았다. 그렇죠. 보통 저희가 인사검증할 때요. 리크를 시킬 때 이 사람은 반대하기 위해서 또 그냥 언론에 인사검증시킨다는 이름으로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실제로 확인하거든요. 지금 뭐.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주축이신 거죠? 그렇죠. 어디까지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하나의 시나리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개의적인 주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더라도. 아까 김재원 의원과 여선 행정관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수진 변호사님. 박영선 전 장관이 정말 총리가 된다. 만약에. 뭐 이 보도가 만약에 대통령실에 공식 부인했지만 다시 한 번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그립감과 박영선 전 장관의 성격 장악력과 내각의 파일을 믿을 것이다. 두 번째. 어쨌든 총리니까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야말도 박영선 전 장관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도 지내고 야당에서 원내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야당이 어쨌든 인준 통관을 시켜줄 거라는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영선이라는 같은 인물이 총리가 되는 시나리오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것은 정반대라고 봐요. 되게 좋은 길이 있고 굉장히 나쁜 길이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가더라도 나쁜 길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학급에서 반장을 선출을 하는데 그 어떤 학생이 그냥 선거를 해가지고 선출이 될 수도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죄를 반장으로 한다라고 지명을 해버리면 거기는 이제 반민주적으로 선출됐다. 뭐 이런 정도의 여러 이제 그부들의 어떤 눈총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서 반장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총리제라든지 연정 차원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물론 저는 이 가능성 굉장히 미미하다고는 보지만 상상을 해보자면 그 경우에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받는다고 해도 차기 대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야당의 비주류 인사가 총리가 되기가 쉬운 것이고 그러면 인물로 치면 김부겸, 박영선 이런 분들이 국회 책임 총리를 하면 그런 인물들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분들이 당장의 거명부터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야권에서 갈라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심지어는 강성 지지층 사회에서도 역시 수박이었네 이런 발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부겸, 박영선 이런 분들이 총리를 본인들이 수락을 한다고 해도 마치 귀순한 것처럼 가는 것이고 그러면 임명 동의안 또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 자체가 나오는 게 사실 어떻게 총리를 임명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건데 사람 이름부터 거명되고 있는 게 배배 꼬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논평에 제가 존중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존중을 하지만 일단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총리 인선, 비서실장 인선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